몸살, 뭐지? 몸살 한 이틀 알다가 코감기 알다가 목감기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렇군요 그렇지 네 네 네? 왜 이렇게 아프세요? 어... 연약해서 그래요! 연약해서 아니 왜 이렇게 아픈 거야, 어?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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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, 아...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와 너 진짜 목소리 남자 됐구나? 형! 안녕하세요 형! 형, 녹화 시작할까요? 그럴까? 우리 녹화 어... 녹화해볼까?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어... 크흐흐흐흐흐흐 아 진짜 남자 같아요? 크흐흐흐 남자 같냐고? 크흐흐흨 흠? 흐흐흠 흠... 흐흐 1967 흥 Tong 73 크흐흐흐흐흐 이제, 지금, 형식은 함께 남자 같냐고 아니? 어 음... 어... 어... 어 entste기 잠시만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진짜 남자같냐고 어헿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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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H 아빠!! 방금 요로르 목소리였어? 요로르 7살 겁쟁이!! 겁쟁이!! 에일리언이네 아 jadi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? 그 목소리의 비결 비결이 뭐예요? 비결이요? 목감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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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를 어떻게 유지한거야? 목감이요? 목감? 아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쩔기네 진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맞아요 저 지금 원래 목소리가 아예 없어요? 왜요? 있지 있겠지 찾으면 찾아야 돼요? 노루루님 네 형노루님 네 요즘 왜 그러세요? 노루루님 뭐요? 왜요? 뭐요? 저한테 아아아 오빠 오빠 내가 한 거잖아 여루루 오빠 어? 여루루 오빠 야래 야래 진짜 멋있다 네 목소리 멋있긴 해요 너 솔직히 말해 네? 너 목젖 있지? 네? 목젖 있지? 목젖? 없어요 어떡해 그런 목소리가 나와 아 진짜 말이 넘치 지금 딱 어떤 목소리냐면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드디어 이제 2차 성징이 와가지고 살짝 이제 목젖이 잘하는 단계랄까 그정돈 아니에요 찾아보면 여성스러움이 있어요 여성스러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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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손톱 같니? 어 어떻게 하셨어요? 너 뭐 남자답게 작두 이런걸로 자르는거 아니지? 손톱 아 가위로 잘라야죠 아 가위로 소고 소고 대친구 으으으으으으으 솥 으으으으으 아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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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에요 프듓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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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그래도 미안해 할게요 돌롰라 비밀 비밀 칼 사emie 사례 사례 사진 싹 왜여여 야아 르 어..어떻게 옷을 어떻게 벗어지? 야이르 농하다 아예 진짜 진심을 하는 말이야 이것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 막 요르르님 실망이예요 이런거 달리면 진짜 저 울겁니다 그렇게까진 안하겠지 그냥 뭐 웃고 말겠지 저 울거에요 진짜 유튜브 댓글에 넘겨오면서 어린이들은 좀 이해해줘야돼 내가 좋아하던 내가 좋아하던 캐롤론 목소리가 바뀐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 진짜 목 부여잡고 울거에요 괜찮아 안괜찮아요 내가 괜찮아 재밌어 나 나만 재밌습니다